모아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또 주체는 한국관광공사 의정부 씨가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후원은요 문화체육관광부, 국민체육진흥공단 그리고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형찬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상 이 인생사 세웅지마라고 돈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? 근데 또 이렇게 후원을 멋지게 해주신 우리 KBS의 몬타나 레드불 유에란 DJ 코리아 박수를 여러분 상관없이